안녕하세요 정윤희 작가입니다. 저는 사람들이나 동물과의 관계를 연결이라는 주제로 색감이나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번 비용 갤러리에서 하는 2022년 기쁜 생일 맞이 선물전에서는 꿈 시리즈 작품 하나와 동물 작품 위주로 DP를 하였습니다. 꿈 시리즈 작품은 꿈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사랑스러운 자신의 애착 인형인 곰돌이 인형과 함께 아이가 꿈속을 통로 삼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였습니다. 제가 그려내는 동물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고양이나 강아지 다른 동물들이 채워주며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의위나 하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